런칭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중국 구이저우 마우타이 그룹이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프리마우텔에서 자사의 마우타이 주 한국 런칭 행사를 열었습니다. 이번 한국 런칭은 지난 6월 한중뉴스24 주류사업단과의 협약을 토대로 한국 내 마우타이 그룹 코리아를 통해 중국 구이저우 마우타이 그룹의 주류를 수입, 판매합니다. 주 품목은 구이저우 마우타이 그룹의 대표 주류인 중국 마우타이 주와 새롭게 젊은 층과 여성층을 겨냥한 뉴이미 등입니다. 중국 구이저우 마우타이 그룹은 중국 주류기업 중 최대 기업으로 2000년의 주조 역사를 가진 세계 최고의 증류주 제조회사이며 대표 제품인 구이저우 마우타이는 위스키, 혼약 등과 더불어 세계 3대 증류주 중 하나로 꼽힙니다. 현재 브랜드 가치 600억 달러의 규모이며 글로벌 500대 기업 중 14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주 마우타이 그룹 코리아 이명선 회장은 마우타이는 말이 필요 없는 명술이고 뉴미슨 시음을 해보니 와인의 느낌과 분위기로 젊은 층의 취향에 쉽게 다가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.